설치 사은품까지 핸드 블렌더까지 오늘 모든 고객님들께 프리미엄 혜택으로 전해드리는 루엔스 정수기 오늘은 결제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보시기만 하면 연락처만 남겨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해피콜 드려요. 그때 가서 비교 꼼꼼히 해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조건은 보셨듯이 설치 면제가 되고요. 렌탈로 첫 달에 면제해드립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되는 이 계절에 정수기 하나 놔야겠다 하시면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보통의 정수기가 저수조가 있죠. 이 안에서 따뜻하게 데우고 이 안에서 차갑게 데웁니다. 뭐 풀 스텐이다 위생적이다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나갔다 들어와서 컵에 이미 담겨져 있는 물 마시는 건 좀 꺼름칙하잖아요. 당연하죠. 저수조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저수조가 없는 직수형 정수기로 고객님은 가져가시기 때문에 바로 나온 깨끗한 물을 늘 드실 수가 있는데 항상 직수형 정수기에 아쉬웠던 건 뭐예요? 차가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루엔스는 저수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뜨겁게 순간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기술력 24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요. 온수도 냉수도 다 나와요. 그렇죠. 지금 버튼 한 번만으로 이 세 가지의 온도를 우리 고객님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건 굉장히 간편하고 특히나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2017년 3월에 출시된 최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흐르는 물로 해서 다이렉트 온수와 다이렉트 냉수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기술력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까지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담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 순간적으로 히팅하고 차갑게 만든다는 거에 또 하나의 점수를 주시는 거고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한 것까지도 딱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 매일같이 고객님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이 코크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이 코크가 제일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면봉 갖다 닦고 젓가락으로 행주 넣어가면서 닦죠. 맞아요. 매일매일 못해요. UV LED 99.9% 셀프 살균이 됩니다. 저희 지금 루엘스 정수기 2017년 3월에 출시됐는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홈 앤 쇼핑 유일입니다. 딴 데는 없대요. 홈 앤 쇼핑에서 정수기 방송을 정말 많이 하죠.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UV LED 코크 살균이 아예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깨끗한 물을 그대로 이 코크까지도 살균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시간당 한 번씩 우리가 살균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혹시나 또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전기료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은 꺼두시면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날씨가 살짝 더워지면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세균이거든요. 혹시나 이 세균들이 더욱더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나노팩트 필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대장균부터 황색포도상구균, 농농균. 심지어 바테리아는 99.99%를 제거해드리기 때문에 물 자체도 코크도 깨끗한데 물 자체도 필터 자체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정말 이 루엔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믿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를 해드리니까 이거는 렌탈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 혜택을 누려보시고요. 저수료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까지 아무래도 매번 코드 꼽아서 쓰는 제품이라서. 이 부분까지 따져보셔야 돼요.